대한민국 최초의 여소여대 전국의 제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침은 개성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는 우리나라 군수 내부의 자신감 넘쳤던 말과는 정반대로 개전 당일 개성은 함락되었고 북한군은 서울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 목전까지 다다른 1950년 6월 27일 국회는 새벽 1시에 본회에 소집하여 수도서울 사수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의장 신익희와 부의장 조봉함은 국회결의안을 들고 경무대를 찾았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경무대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수도서울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수도서울 사수결의안이 채택된 지 채 하루 만인 6월 28일 새벽 도시 30분경 대통령도 등지고 도망가버린 수도서울의 한강 인도교는 국군에 의해 폭파되었고 이 폭파로 인해 수백 명의 서울시민들이 폭사했으며 이승만 정부와 군대를 믿었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피난조차 못 가고 북한군을 맞닥뜨렸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서울마저 점령한 북한군은 기세를 몰아 거침없이 남아있고 이 과정 속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대구, 대구에서 부산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쟁 발발 석 달 만에 전장은 낙동강을 경계로 임시 수도 부산을 사수하는 국면으로 급변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02시 미 제10군단 예약 국군 제1해병연대와 제17연대를 비롯한 총 병력 7만여 명의 국군과 유엔군은 만조에 맞춰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며 낙동강까지 몰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인천의 항만시설 및 서울에 이르는 병창시설을 확보하여 마침내 1950년 9월 28일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수도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기세를 몰아 빼앗긴 땅을 되찾으며 38선을 넘어 계속 북진했고 1950년 10월 10일 원산 점령에 이어 1950년 10월 20일 마침내 국외 수도 평양까지 탈환했으며 1950년 10월 26일에는 거듭된 연전연승으로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도달하자 북한군뿐만 아니라 중국군과도 전투가 벌어졌으며 1950년 11월 4일 중국도 한국전쟁 참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전연승으로 압록강까지 도달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기세도 중국의 참전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압록강과 청천강 인근 지역을 기점으로 우리 국군과 유엔군대 북한군과 중국군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0만이 넘는 중국군의 거센 진격에 고전했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만주폭격까지 고려했으나 이는 자칫 소련까지 참전하게 만들어 확전을 야기할 수 있기에 배제되었으며 결국 중국군의 이내 전술에 의한 대규모 포위 작전과 거센 공격에 의해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 북부전장에서 철수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전세를 역전한 북한군과 중국군은 어느덧 38선을 넘어 계속 남진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결국 북한과 중국의 공산군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다시 빼앗겼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은 공산군을 피해 살던 집도 버린지 머나먼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이승만 정부는 중국까지 가담한 공산군과 맞서 싸우기 위한 병력 확충을 위해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공포했고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방위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순식간에 50만 명 이상의 병력이 국민방위군 이름으로 확충되었으며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대한민국 육군 준장으로 임관되었고 국민방위군 간부지는 주로 대한천년단 간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50만이 넘는 규모로 만들어진 국민방위군도 공산군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고 일사후퇴와 맞물려 공산군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이동하던 국민방위군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방위군에게는 이동하라는 명령만 하달된 채 한겨울 혹한 속에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식량을 비롯한 겨울용 피복이나 군복뿐만 아니라 잠잘 곳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방위군에 지원한 50만 명 이상의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 대한민국 청년들은 북한 속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집결지에 도착하게 되면 이 교육대가 아닌 다른 교육대로 가라는 막무가내 밀어내기 식으로 거부당했으며 그렇게 군수품도 보급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50만여 국민방위군은 북한의 추위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길에서 산에서 얼어죽거나 굶어죽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국민방위군의 이동 중 동사나 아사에 의한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어섰고 동사와 영양실조 등으로 병든 이들은 해아래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군과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길에서 죽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결국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승만 정부 또한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유니컨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자 자신의 친구 이성근을 해당 군사법정 재판장으로 임명하고 이 재판을 통해 사령관 김윤근은 무죄 부사령관 유니컨은 징격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으나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길 위에서 굶어서 얼어서 죽거나 다친 이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종결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해임했고 국회 조사를 통해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유니컨 등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착복하고 더 나아가 착복한 예산 중 일부는 정치권에게 비자금으로 제공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민방위군 50만 병력이 3개월간 받아 사용했어야 했던 총 예산 209억 원 중 상당수가 국민방위군 간부들과 정치인들 입속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다 사용되었어도 부족했던 예산마저 착복되고 정치 비자금으로 활용되는 동안 50만여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길 위에서 산속에서 얼어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비롯한 주요 간부 5명에게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 선고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명 모두에게 공개 총살이 집행되었으나 이들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았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민방위군 사건은 종결되었고 1951년 4월 30일 국회는 국민방위군 설치법 폐지안을 결의하여 국민방위군을 해산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적군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다친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고작 간부진 5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등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크게 실망한 대한민국 부통령 이시영은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했고 당시 사건의 실상을 목격하고 분노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가 국방부 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적극 요구했던 내무부 장관 조병욱을 비롯하여 이승만이 국회의장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이후에는 이승만 정부에서 서울시장과 상공부 장관도 역임했던 당시 대한적 십자 총재 윤보선마저 이승만 대통령과 언쟁을 하는 등 끈끈했던 이들 간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목되어 비판받는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려 했던 낙루 장관 신성모는 결국 해임되었고 훗날 박정희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국군총사령관 정일권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신성모 후임으로 이기붕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어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며 이승만의 오른팔을 향해 다가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용두리 속에서도 지도자라 불리는 이들은 50만 국민방위군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이송만 챙기기 정신없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린 학생들까지 자신들의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시키면서 빼앗겼던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재탈환했으며 지금 38선을 돌파하여 이북지역까지 공산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인 1951년 4월 11일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가 해임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렇게 한반도 곳곳이 뺏고 빼앗기는 과정들이 되풀이되면서 빨갱이 축출 또는 구역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25 한국전쟁 중에 발생했던 보도연맹 흑살사건을 비롯한 노글리 산청 함량 거창 등지에서 일어났던 양민 흑살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